우리의 희망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정의로 지켜봐, 그리고 너의 정의로 지켜봐. 야, 이게 정의롭다야 오히려 더. 그렇지 않니? 이게 더 정의롭다야. 강경책이 더 정의롭네. 결과로써는 좀 그러네. 비밀이 적어하겠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정의 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의공이 끝까지 해결할거니까. 그게 다 기반이 되겠죠? 사람을 또, 죽이긴 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못 죽인걸, 군인들을 열심히 죽이죠. 그럼 되지. 오케이. 피할로 갑니다. 어? 장악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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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에 있는 쪽으로 필요합니다. 이 분야. 아니, 이 분야. 그 분야. 그 분야. 그 분야의 정의 모나크 행동입니다. 우리 쪽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 쪽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그 분야. 뭔가 좋은 선택을 한게 아닌 것 같아. 장악보소. 장악보소. 어? 잠시만요. 장악. 이 분야. 장악. 이렇게 Esojeid. 고맙습니다. 시 걱정의 줄ign데 잠시만요. 시간의 끝이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열망? 이런 걸까. 분기 1PR 세린이 PR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친구 100% 친구 묵 묵지바? 아아 이건 다른 분들이 선택한 걸 보여주는 거네요 당신의 선택에 동의했다 친구의 100%가? 그럼 다 내 풀스 액박 친구들은 다 전부 다 저거 했다는 건가 본데요 다 이걸 갖다는 얘기인데 이 여자를 살렸다는 건데 역시 내 친구들이야 살린 사람 묵지바 아랄라 함군형 보거형 이럴수가 강력한 분들이 살렸어 내가 죽였어야 됐어 그래야지 시청자 수를 확보해야 되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조바문 유튜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럴수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하신 분들이네 아 당황스럽네요 산업구역 취조실 10월 9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균열 2시간 큰일 날 집중 중앙에 있는 그 부산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왼쪽의 장면은 그 작은 분은 그것들은 몇 분이요? 자막이 좀 이상한 것 같아 1.14 라페에드 좋지 않나? 나의 마이콜의 마이콜이 5분 전에 원하는 뭘? 제가 증언을 원하는 것 그리고 너는 마이클을 남은 곳에 한 번만 더 기다려야 하니 저게 말할지? 자, 그럼 그는 완전히 다가올 오케이, 그럼 해볼게 요즘 악당들 다 저러잖아 약간 맨업에 풀면서 아 뭐야 크로마 키스크린 같고 나는 똑같이 하네 지금 뭐야 저건가 안구 지금 뭐라니 인공눈물 그건가 뭔가 저게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인공눈물이라기엔 너무 스포이드로 떨어뜨렸어 리안 에밀리가 저인가 보다 부인인가봐 모나크 본사령 와 모나크 회사야 엄청나네 여기 야 도대체 이거 무슨 기업이냐 거의 뭐 토니 스타크 저거 빌딩인 줄 알았네 해킹하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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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잘하는 손itsu 본 my Bye 나이게 BERNAR 안 Corporate 짐 사실 Your 추억 그리고 하나 우리의 WZWY와 함께 한 명의 제품들에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있으며 마지막에, 마지막에, 문을 보내주는 이라는 문을 그 문을 부탁드립니다. 이라는 문을 지지하는 것은 당신의 지역의 테러리스트, Jack Joyc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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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너스는 네네네. 브리너스는 우리의 월요일에 대해 하하, 우리의 뉴스에 대해서도 그리기의 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기의 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기의 일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의 일을 주의하고 조이스가, 저의 상태로 기상하려는 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리기의 일을 찾고 그리기의 일을 찾고 그리기의 일을 찾고 으흠, 재미있게 내가 가고 있어요. 아,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자막이래요? 아, 그래요? 와... 이래서 리뷰 중에 이게... 헤에에! 와우! 쿠페! 이거 니싼 느낌 나네요, 쿠페가. 니싼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신작 미드 게임 같다고 그랬거든, 평이. 진짜 미드, 미드 보는 것 같아. 뭐, 게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얘가 아까 전화 세통했던 부인이죠? 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여기서. 제발, 거기까지 해. 오케이, 거기까지만. 미안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자동차 창문도 열어두고 왔길래 난 금방 갈 줄 알았더니. 오케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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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진짜 부부 같아. 쉴. 휴. 핸드 Bundest Ouch. 뉴우. 흠. 앙. 흠. 귀여워. 베라의 미국에는 태어난 solo가 inte register. 흠. 휴. 쓰읍. 그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남은 조금씩? 부모가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는 어떻게 생각나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눈에eri에서 보오보는거다. 앙게에에에이 야 어 얘는 부부니까요 부부는 행복해야지 커플이 찢어버려야지만 재밌게 보는거죠 또 일하라고 전하거나 뭔가 이 모나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도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모나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은 어떻게 할 때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 누군가 썼나 시간 통제를? 뭐가 날아가고 있네 그래픽 진짜 좋다 그쵸 근데 그래픽이라 보기에는 이게 미드여서 그냥 실제 배우여서 약간 되게 참신한 시도 게임 같아 이렇게 미드에 비중을 많이 둘 줄 몰랐어 이렇게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좀 진짜 많이 평을 좋게 할 것 같아요 얘가 폴인가봐 폴 세린 누구 왔다 아 흑청이네 섬? 아까 걔네들이 저거지 배반자들이죠 바지 사장이네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야 이런 것까지 연실적이네 게임이 야 저기 진짜 자존심 많이 상할텐데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얘 지금 마음속으로 폴... 폴 세린제도 어떻게 한번 후려치기 가면 후려쳐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CEO라는 게 원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방언이 봐라 방언이 딱 그냥 싹싹 그냥 싹 저 자리 있으면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지 응? 무슨 일신? 스팸이티 아 맛있겠다 에그 토스트 이런건가 와 개맛이겠다 뭐야 411 411 411 411 511 511 512 512 512 412 512 깜짝 놀랬어. 하지마. 하쯔는 뭐 하는지 알고있어. 그럼 가야할거야? 파티? 내가? 파티에 가야할거야. 같이 놀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일상에 모나카가 다 있어.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오케이, 형님. 어디에 가야할거야?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아마... 아마 내가 네네네.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외국 드라마 이런게 매력이야. 진짜. 농담 센스가 완전 진짜. 배워야 돼 방송인으로써. 바디? 바디. 자막해서. 자막해서. 나머지 니산 스포츠카 맞는것 같다. 니산 스포츠카는 그래도 스포츠카치고 얼마 안 비싸요. 4,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랜저가 3,800까지 나가니까. 원래 게임하고, 드라마하고, 구분 안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했대요. 베스다, 베스. 아, 배반자가 얘구나. 아, 배반자가 얘구나. ным. 베트, 베트. 뭐지? 뭐지? 시간은 떨어지고, 끝이 올 것 같고, 조이스는 단계가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뭐지? 끝이 뭐지? 끝이 뭐지? 시간! 시간! 시간의 끝이 뭐지? 정말? 맞네. 왜? 모나크가... 그걸 왜 준비했어? 아, 구조선 부르다고... help on your heads, down on your knees. Wilder do not make me ask again! 조이스 just took down Half by men. You think maybe he had some help? We're unarmed. I was responding to a call. I am with Monarch... on your knees! ばいly God decide if the take me in, then there is an end for me. an for you... now! Just do what he says. We've not let them take us. We'll never find your life vault... Think about Emily... 가자, Liam Liam Neeson 가자! 리암리슨 가자아!! 이름이 리암일 때부터 알아봤어!! 크.. 역시 권총으로 쏴줘야 리암리슨이지 미드 개꿋잼 미드 개꿋잼 아.. 여기서 또 얘를 야 얘네 드림팀이다 내가 볼 때는 주인공 붙어먹는다 꼭 항상 이런 애들 나오잖아 주인공편으로 약간 좀 덕후 같으면서 특이하면서 해킹 잘하는 애들 얼굴은 진짜 막 진지하게 안생긴 애들 그냥 이렇게 잘하는 애들 그냥 이렇게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 이거 사랑해 드녀가 3시간에 어 잠깐만 얘 지금 모나크 들어온거야 지금 리얼미 와 얘 어떻게 살아잘려고 여기 들어왔어 전화로 해야지 얘한테 배반자라고 한 번 atenção, 중국어들. 차이... 저께 한 부탁드려. 네, 네, 오케이. 사퇴근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 진짜 그 area. 그럼 본인에 대해 알게 될 거야. 정말 빠르게 될 거야. 네. 저 요리가 뭐였지? 저 모셔야, 저게. 나는 저게. 저기 저 쪽에서? 그 앞에 방에 나고 있었어? 이게 배반자라고, 배반자가 사무실을 끌고 왔어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타이밍 오졌어 여기 도착할 수 있어, 도착할 수 있어? 네,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너는 정말 웃겨, 조이스가 안 좋았다 어? 얘가... 그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거 다 알았던 거 아니야? 아! 야! 난리났다! 가, 가 봤어 아... 어떻게? 틀어버렸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5, 14, 13, 12, 11, 10 고맙습니다 9, 8 야, 쟤는 아내도 있는데, 얘 인생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얘도 꼬여버렸네 그쪽이 베스라는 여자애 때문에 꼬여버린 거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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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자, 리암니슨 가자 이거 내가 볼 때 리암 의도한 거 같아, 이름 이름 의도했어, 리암 이거 분명히 야무지다, 야무죠 바로 그냥 얌? 야무지게 그냥 아, 내가 더 은근하네 우리 기린이 가자, 기린이 달려 그냥 바로 그냥 막 쑤셔버려 그냥 오호호호 와... 여기서 권총질을 하아 그냥 사기 아닙니까 이거?